이제 왔어 보라 너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얘 좀 데리고 와 야 천둥아 얘 좀 데리고 와 데리고 갔다 데리고 와 번개야 너 번개 다음 차례야 기다려봐 아 미치겠다 진짜 보라 이거 어떻게 잡지 보라 뽀뽀 보라 뽀뽀 한번 하자 보라야 뽀뽀 보라 뽀뽀 보라 뽀뽀 야씨 야 이거 가까이서 하죠 그냥 보라 뽀뽀 전둥아 한 번만 더 갔다 와 보라 뽀뽀 에휴 들어가 보라 들어가 들어가 아이 착해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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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들어가 보라 어떡할라 그래 아 참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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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번개 형 차례 들어가 들어가 잘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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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에다가 벙개 이리와 시큰 놀았어? 엄청 놀았다 너 이리와 이리와 벙개 들어가자 물청소 다 하는 동안 저 놈 놀았어 얼른 이리와 벙개 더 놀거야? 더 놀아 그러면 비 맞아도 뛰는 게 더 낫지 춥지도 않은데 요새 이리와 이놈새끼야 거의 한 시간을 빗속을 들어가 너도 들어가면 안 되겠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 저건 잠깐만 제니야 보라언니 좀 좀 꼬셔봐 보라언니 좀 꼬셔봐 보라언니 꼬셔봐 보라 이거 봐봐 보라 보라언니 좀 꼬셔봐 일로와 제니 보라언니 좀 꼬셔 보라언니 좀 꼬셔 일로와 보라언니 좀 꼬셔봐 보라언니 좀 꼬셔 이리와 이리와 자 제니 보라야 이리와 같이 놀아봐 어어어 풀숲에 가지 말고 다 졌잖아 왜 보라야 왜 쟤니 좀 한번 만나봐 쟤니 좀 만나봐 아이 보라 아이 보라 아우 씨 보라 이리와 저거 저거 제니 봐라 제니 아우 제니야 보라언니 옆에 있는데 보라가 지금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지금 나한테 잡힐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비오는 날 제니 제니야 보라언니한테 한번 가볼래 얘도 안가 저 언니 무서워 저 언니 무서워 저 언니 무서워 이리와봐 보라 이리와봐 아이 착해라 그러면 꼬이잖아 제니야 제니야 지금 똥싸라가 풀어준 거야 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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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보라가 어떻게 쟤를 저렇게 놔둘 수가 있어 보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냐 너 보라 쫓아가봐 보라 쫓아가봐 보라 쫓아가봐 이리와 괜찮아 괜찮아 고기 먹으러 가자 우리 보라 고기 먹으러 가자 저 옷 안 입히면 완전히 그냥 옷 몸이 그냥 다 비에 젖을까봐 응 아이 착해 보라 뽀뽀 보라 뽀뽀 한번 해놔 보라 뽀뽀 뽀뽀 보라 뽀뽀 보라야 뽀뽀 보라 뽀뽀 젠장 어디갔어 얘 제니 이리와봐 보라 얘 왔잖아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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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저기 저 뭐야 닭소 쳐다보듯 소 닭보듯 쟤도 지금 쟤는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걸릴까봐 안 하고 똥싸 빨리 똥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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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한번 하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응? 보라야 애기야 물리면 안돼 자 보라 드디어 제니가 대면을 할 것 같은데요 대면을 했어요 저거 지금 고기 떼느라고 야 보라 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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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보라 이리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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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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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씨 보라 잡혔으니 맛있는거 줘야지 기다려 제니 제니 이리와봐 언니 언니 좀 언니 좀 만나봐 보라 제니야 언니 한번 봐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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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지 보라 제니 이리와봐 언니한테 한번 봐봐 제니 이리와봐 언니한테 한번 봐봐 제니 이리와봐 언니한테 한번 봐봐 보라야 보라 뽀뽀 보라 뽀뽀 한번 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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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잘했어요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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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한번 봐봐 또 비온다 얼른 저놈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장난질은 아우 아휴 널 닮았나 보라의 쟤 좀 한번 쟤 좀 반갑게 맞이해 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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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금동이가 지금 뭘 먹고 있어서 제가 얘를 글로 데리고 가면 어디갔어 제 저 저 저 녀석 저 녀석이 글로 따라갔다가 금동이한테 가면 혹시 또 위험해서 제가 지금 금동이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어요 보라가서 좀 닦자 아이고 잘 뛴다 야 저거 좀 봐요 어휴 제 똥 싸러 가는 거야 저거 지금 어 금동이 아 다 먹었어요 금동이 다 먹었어 자 그럼 보라 들어가자 아 보라야 참 애매기지지 마라 아이고 정말 아휴 이거 오늘 못 잡았으면 또 이게 또 이 빗속에 추워서 추운데 잔다고 또 이 또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 뭐 했냐고 보라를 잠깐 보라 잠깐만 있어 맛있는 거 줄게 자 여기서 편안하게 먹어 편안하게 먹어 천천히 천천히 씹어 먹어 천천히 자 지금 이제 좀 이따 개병대 때 먹일 돼지고기 와 9키로 지금 한 1.5키로는 빼놨어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많아 지금 7.5키로면 제니 들어왔다 어허허허허 조심조심조심조심 폴라 일러 들어가서 먹자 들어가서 먹자 입에 물고 가자 이리야 이리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보라 들어가 볼라 들어가 보라 들어가 응 놓고 안뼈어 먹어 이리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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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먹고 먹고 줄 거 해줄게 어 보라 맛있게 먹어 보라 맛있게 먹어 보라 맛있게 먹어 어휴 아휴 진짜 심명감수 했다 진짜 보라야 그거 먹고 닦아 줄까 그래 먹고 닦자 아휴 야 너는 금방 말랐다 야 너는 단이 제일 늦게 먹어요 설아 기다려 좀 있으면 돼지고기 줄게 알았지 머리도